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잘 보셨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리를 올려주시거나 책 교재 맨 앞에 보시면요 시험에 관해서 합격률하고 응시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있으니까요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부터는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1페이지의 직업상담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따라오신 거잖아요 그 말은 즉 1차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공부를 깊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시험에 나올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약간 기술자가 되듯이 공부를 하셔서 중요한 것만 싹싹 빼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공부하실 때 다 공부하시지 말고 조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길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직업상담의 개념부터 이제 나오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직업상담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직업상담의 정의에 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진로 상담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직업상담 그 밑에 맨 아래는요 산업상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진로상담의 정의부터 보면요 진로 진로와 두 번째 직업과 세 번째 산업을 보시면 아무래도 산업을 제껴놓고 보더라도 직업보다는 진로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직업은 뭐 성인이 돼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업을 이제 택하는 거죠 진로는요 그 직업을 포함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다 진로인 거죠 자 그럼 책에 있는 뜻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기다 줄을 쳐놓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의 일생을 의미한다 여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예 요런게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다 줄을 꼭 치시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부터 뭐 70세 그 이상 뭐 80 90이 되던 그때까지 내가 살아온 길 이게 모든 총칭을 진로입니다 예 직업은 어때요 어린아이 때 직업은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좀 성인이 돼서부터 뭐 한 정년 뭐 한 60 65 이때까지 이 직업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로가 조금 더 직업보다는 개념이 크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직업 직업 상담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직업 첫 번째 직업 생활 준비부터 은퇴까지 얘기한다 의미한다인데 그러면은 그 직업 상담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 상담자가 상담해주는 게 직업 상담인 거죠 그럼 아무래도 직업을 갖는 기간동안 기간보다 진로가 크다 그럼 책의 맨 밑에 그림을 보세요 진로 상담이 제일 커요 이렇게 뭐 네모로 돼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보기 쉽게 하려면은 진로가 직업보다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렇죠? 원이 좀 삐뚤어졌네요 자 진로가 직업을 포함합니다 그럼 당연히 진로 상담은 이걸 포함한 상담은 당연히 직업 상담보다는 개념이 더 크겠죠 당연히 진로 상담이 더 큽니다 그리고 산업 상담 밑에 산업 상담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도 줄 치세요 1번 굵은 글씨 있죠 거기 산업 현장에서의 직업 생활에 대하여 개인적인 긴장 부적응을 감소시키도록 동기화하고 돕는 거다 이제 산업 그 각각의 산업 취업했으면 그 산업 있죠 각각 취업한 그 산업 건설이면 건설 기계면 기계 그 산업에 해당하는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 상담은 조금 직업 상담보다는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이뤄지죠 그럼 당연히 이 범위의 크기를 따져보자면 이게 제일 크고요 진로 상담이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이 제일 크겠죠 책에 있는 그림대로 이렇게 됩니다 직업 상담은요 산업 상담 뭐가 다르냐 산업은요 산업은요 자 상담 상 죄송합니다 이거 산업 상담이에요 글자가 예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글자가 틀렸네요 상담 자 산업은요 내가 직업을 택해서 내가 직자로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산업을 상담한다 거기에 직업을 적응하는 상담 근데 직업 상담은요 내가 실업자거나 또는 대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취업을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죠 그러면은 내가 직업을 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산업 들어가서 입직을 하고 나서 다른 직업을 전환할 때 또는 은퇴 후 은퇴까지도 이 산업을 이 직업을 상담하는 게 다 포함하는 거니까 당연히 산업 상담보단 범위가 크겠죠 진로는 그 이상으로 어린아이부터 70 80 노기까지 가는 거니까 당연히 범위가 크죠 자 그러면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나머지 내용은요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는 아주 뭐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죠 문제요 밑에 문제 두 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로 직업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로 직업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1번 진로는 직업보다 폭 넓은 개념이다 폭이 넓다 진로는 직업보다 폭 넓다 당연하죠 맞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2번에 직업 직무는 고용활동과 상태를 의미한다 네 직업과 직무는 뭐 고용활동 뭐 직업 내가 뭐 취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직무 내가 일하는 분야 직무 이거는요 뭐 고용활동과 상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에 직업은 개인이 일생 동안 추구해 온 일의 총칭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일생 동안 이렇게 있죠 일생 일생의 개념을 포함하는 건 아무래도 진로의 개념이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번에 직업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직업이 아니라 x 쳐놓고요 거기다 진로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게 틀린 거죠 3번 네 4번 한번 볼까요 진로는 직업 직무와 연관된 활동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예 직업 직무 그러니까 진로는 모든 걸 포함하니까 이런 것도 예 이게 보면은 직업 직무 뭐 이런 거지만 예 당연히 포함돼요 진로는 더 폭 넓지만 이런 거 또 작은 개념 얘기해도 어차피 다 포함되는 거니까 맞는 거겠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그래서 1번 답은 3번이고요 2번 다음 중 직업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직업 상담은 진로 상담에 비해 좁은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죠 직업 상담은 아무래도 진로 상담보다 좁은 의미 뭐 이것만 이거 부둥어만 보시면 다 이해되시는 부분이고요 자 두번째 직업 상담은 직업 상담은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어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한다 자 아까 우리가 진로 상담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내려왔네요 근데 이거는 진로 상담의 내용인데 직업 상담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틀린 거죠 이건 2번은 진로 상담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2번 2페이지 다음장 넘어가세요 자 다음장 넘어가시면 상담의 기본 원리와 직업 상담의 과정 뭐 이런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번째 상담의 기본 원리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비스택이라는 사람은요 직업 상담사는요 이런 상담의 기본 원리를 이제 지켜야 한다 예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 상담사로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직업 상담사가 되실 거니까 요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요 자 첫번째 감정표현의 원리 자 감정표현의 원리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유롭게 의도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담자 자 내담자라고 하면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죠 상담자는요 상담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내담자가 오면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도록 하는게 하나의 뭐 역할인거죠 예 다른 데서 뭐 기분이 안좋았다던가 누구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 상담 장면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걸 끄집어내는 것도 상담사의 역할인 셈이죠 자 자기결정의 원리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된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이다 자 결정은요 상담자는 조력을 할 뿐이지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입니까 네 내담자가 하겠죠 네 그게 자기결정의 원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2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3번에 개별화의 원리가 나왔죠 개별화의 원리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된다 내담자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오면은 다 똑같을까요? 다 사람이니까 모든 특성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별화의 원리가 적용돼야죠 다 각각의 사람들이 오니까 각각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게 뭐 개별화의 원리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용의 원리 내담자가 오면요 상담자는요 그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수용의 원리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수용의 원리 보시면 되겠고요 비밀 보장의 원리 상담자 오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가족 문제건 개인 문제건 직업 문제건 특히 직업 상담에서 직업 문제 때문에 오겠죠 그것은 비밀을 지켜줘요 상담의 기본 원칙은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당연히 이해되시죠 비밀 보장의 원칙 그리고 6번에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7번에 비판단적 태도의 원리 내담자가 오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뭐 마음에 안 드는 내담자가 와요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상담을 해야지 본인이 막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자의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뭐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6번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내담자는 상담하면서 본인이 안 좋았던 얘기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고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 거를 상담자는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에 직업 상담의 과정에 헤어 헤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18단계 18단계 있죠 예 그건데 요거 18단계 다 보셔야 되냐 부담스럽죠?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3번 있습니다 3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있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이라면 상담자는 직업 상담의 실시를 확정한다입니다 여기 확정에 굵은 점이 있죠? 확정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3번에도 줄을 쫙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줄하고 동그라미 별표까지 치시면 더 좋겠죠